맹크스 고양이 식용목 고양이과의 포유류 명칭은 산지의 이름을 딴 것으로 원산지는 영국 북잉글랜드 아이리시의 맨섬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맨섬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먼 동쪽으로부터 스페인선에 의해 맨섬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1988년에는 맨섬에서 맹크스를 새긴 통전과 우표가 발행되었다. 맨크스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몸은 가슴이 짧고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서 옆에서 보면 허리가 어깨보다 높다. 따라서 둥근 엉덩이를 흔들며 토끼처럼 뛰는 듯한 독특한 걸음걸이로 걷는다.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대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가 닿았던 방주의 문에 꼬리가 끼어 잘렸다던가 고양이와 토끼의 후손이라는 등의 신화적 해석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맨크스의 특징인 없거나 매우 짧은 꼬리는 상염색체 상의 우성 유전자에 의해 유전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꼬리가 없는 고양이끼리 교배했을 경우 치명적인 유전자의 결합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으며 이를 맨크스 증오글라 한다. 죽지 않고 새끼가 태어난 경우에도 3에서 5년 이상을 살기는 힘들다. 몸길이는 28에서 30cm이다. 꼬리가 없으나 균형을 잡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매우 짧은 꼬리나 보통의 꼬리를 가진 새끼가 태어날 때도 있다. 머리와 눈은 거의 원형에 가깝고 귀는 중간 정도 크기로 다른 고양이에 비해 둥글다. 몸통은 작지만 튼튼하고 특히 뒤따리 근육이 발달하였다. 털은 속털과 겉털로 나뉘는데 속털은 두껍고 짧지만 겉털은 길다. 털 비친 호랑이 털이나 얼룩털 등 15종에 달하는 털 빛깔이 공인되어 있다. 캡닉은 맨크스와 동일한 외형을 가지나 털이 길다.